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. 오늘도 확인해 보시도록 하는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워~! 아 오늘 자리가 좀 넓네요.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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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리셨던 각자 먹방을 할 거예요. 저는 역대급으로 설렙니다 오늘 촬영. 자 이제 들어오실까요? 두루두루두구 해주세요. 두루두루두루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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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룽 짐작! 심하셔도 안 좋지. 자 이따 오늘 많은 분들이 모자이크 하지 말아달라 나와달라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우리 시청자들과 우리의 끊임없는 설득 끝에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됐어요 그럼 무슨 컨셉츠리에요 지금? 시킨 건가 봐요 그냥 이름이 따로 있어요 기둥신팀은 압박이팀입니다 이 정도만 공개해줘요 뭐야? 분장 언제 하셨어요? 분장 청키란 아니 그냥 자 다음 이 팀 뭐예요? 하하하하하하 와 꽉 아니 근데 주리 약간 닮았다 이렇게 보니까 둘이도 닮았어요 아 닮았어요 이거 벗어 오늘의 포부와 소관 뭐 어때요? 약간 출연자 입장이 되니까 역지사지가 되지 않네 오늘 하루종일 불안해가지구 전 좀 걱정돼요 뭐요? 이분이 살짝 노잼이랑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노잼한 된 것 같아가지고 아니 제가 싼 받을 때 안 했네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여름식 특집을 준비했어 오 오오오 오케이, 여름 특집! 오늘 어떤 콘텐츠를... 아니 꽤! 전.. 예... 우수할 수 있어! 웃음 잘하는지 그러면 티비에 어떻게 3대 1인 거 Eddie 오늘은 어떤 게임으로 어떻게 누가 뭘 먹을지 어떻게 정하죠? 게임을 하나씩 해서 이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3인분을 하나씩 뽑을 수 있는데 상대가 제일 중요한 맨만이에요 제 짬밥스로 느껴보면 음식이 XX 같다는 소리예요 그거를 상대에게 먹여라 약간 이런 거 유도하는 거 같은데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음식은 밥심에서 다 먹어야 됩니다 뭐가 나오면 다 먹어야 됩니다 절대 남기면 안 되는구나 다 같이 첫 번째 음식 한 번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음식 주세요! 뭐야? 뭐야? 오! 깨루탕! 깨루탕? 계란탕? 깨루탕? 어 괜찮네! 첫 번째 음식은 삼계란탕 아 삼계란탕? 처음으로 맛있게 먹어야죠 맛있게 먹어야죠 첫 번째 게임은 뭔가요? 또 네 명이서 모이면 추후 한 번 쳐야죠? 끌참아라기 저택각 여기 우리 회사가 노래만 나오면 미쳐날 거예요 진짜 실제로 네 미칭니다 아 이거 핫도그 클럽이기 때문에 진짜 자 시 에이 예리 오우 일찍 에이 오우 에이 에이 어 김민지 안돼 에이 진짜 힘들구나 오우 이번반 무승부에서 했습니다 아 시작 앗 아 나 괜찮아 내가 난 오빠 미안해 오빠야 7만원 어? 어? 노래 부르면 안돼요? 노래 부르면 자기한테 손 낼거 같은데?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찢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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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어떻게 했잖아 너가 안했지? 3초 있다가 내가 뛰어다닐 뻔했어 와 너무 힘이 없어 이번 달은 막판 2팀 승리 좋다! 아 근데 국수가 저거랑 똑같은 거라서 사실 맛있는데요 변함이네 그치? 할만 없어 와 너무 맛있다 삼겹살 어때요? 짜라니 담배 칸이 맛있네요 맛있는 삼겹살은 뻑살까지도 맛있어야 된다 뻑살까지도 맛있어요 여기죠 떡살 떡살 음? 고마워 음 개맛있어 유튜브를 번가에서 배웠어 번가에서 배우면 요구를 많이 쳐 먹을 텐데 괜찮아요? 네 그쪽에 배우는 거가 나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드세요 혹시? 다 먹어야 돼 다 먹었어요? 피해 다 먹는 거에 뼈을 파면 안 되나요? 다 먹어야 돼 여기요 너무 맛있다 다 먹었어요 탕국수 또 먹어야 돼 다음 음식 주세요 두 번째 음식은 뭔가요 그래도 오예요 오 뭐야 여름 하면 면중에 맛국수죠 네 밥 만드는 국수인데요 네 두 음식도 남기시면 안 됩니다 오오오오오올리마마 오오오오올리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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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올리씨 흐르는 좀 못하신 거 같은데 한번 해줘요 오오올리마마 3글자 단어 만들기입니다. 탕수기라는 게 있잖아요. 제가 탕이라고 얘기할 거예요. 그러면 수 6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통과됩니다. 아아.. 자 시작하겠습니다. 콘! 서! 캔! 10번째 소망을 잘해야 돼! 자, 택! 두! 리! 바로 해야 돼요. 개! 땡! 우리가 맞춰야 이기는 거야! 자, 기동 가자! 잠! 비! 아 일단 이게 뭐야!! 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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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기야. 임! 하! 동! 오!!! 아아~! 동! 구! 리! 핀동굴이? 핀동굴이 몰라요? 잠시 잠시만 잠시만요 아 잠깐 핀동굴이랑 다가왔는데 네 저도 나온 거잖아요 꽝! 이거는 그게 가능해야지 저희가 막국수 그리고 이쪽이 망 만든국수 저 9가지가 있는데 한 명이 안데레스고 구우면 돼요 다요? 네 그래 너 또 작전이 있어? 오케이 이렇게 하자 시작 어 저는 대충 지금 핀동굴이 오는데 1번부터 4번을 불러오고 9번 프로파일링이란 거죠? 오늘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요 1번은 나쁜 거일 수가 없어 1번 넣어주세요 네 1번 받겠습니다 네 1번 뭐였는지 말해줘요 10초요 3번 보여주세요 3번 뭐였어요? 단장이요 혹시 7번은 네 당신이 좋아하는 겁니까?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박네를 믿지 않겠습니다 7번 안갑니다 병신이라고도 그런 거 같은데 지금 그럼 넣을 기회 드릴까요? 그렇죠 넣어야죠 7번 넣어야죠 7번은 제가 특별히 싹싹 긁어가지고 얼마 없어요 네 아 잠깐만요 왜 병신이란데 이해가 안 있어 아니 이 강X야 아 존나 믿을 거 안 된다 저부터 저부터 한 입 갈게요 어? 냄새가 너무 좋아 와 많이 먹었다 진짜 거짓냈어 잠깐만 reasons 식총 대비아내가 맛을 속쌍이 석싹이 아니 석싹이 왔어? 왔어? 어때요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한입만 세 번 해보입니다 으음 얘낭니다 다 먹어야 되나요? 안 매워 보이거든요? 억지러워 이게 아직 아니에요 아 너무 맵다 한입만 쓸래요? 그때 그때 가도 생각한 것 같은데 한입만 한입만 이거 한입만 더 여파드리는 거죠? 그럼요 오케이 오케이 오빠 힘내세요 이거는 진짜 남자답게 예나가 먹는데 딱 밥만 먹자 밥만 먹자 오빠 형 오세요 기사식당이야 진짜 기사식당이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잘 먹는다 오 괜찮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먹어보면 알아요 내가 아까 그랬지 나도 모르게 토할 것 같잖아 마지막 갑니다 역시 핫도그TV 사장 다음 음식 시작 자 다음 음식 주십쇼 연어 덮밥과 연어 덮밥과 황황황 황황황 아 아 떡은 거 아니야 이거 때문에 약간 같이? 아 이거 따뜻한 밤에다가 우리가 미리 해놔가지고 아 너무 세시다 아 이거는 진짜 못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흑술족 팀에게 한 입만이 있다는 사실 그러나 맛바이 팀에게 김민지가 있다는 사실 하하하하하하 가위바위보에서 통화번호 들어왔어 아아 가위바위보 야아 홀리바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아 야아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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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네, 제가 간을 보면서 할게요, 간을 보면서. 한 번 더 까매졌어요, 이게. 바라토봇에. 괜찮아요, 괜찮아요? 네. 한 번 더. 제발. 괜찮을까요? 어, 근데 괜찮네. 오오오. 와, 졸댔다, 살았다 씨. 안 변이 괜찮은데, 괜찮아요. 초고추장이랑 비빔해서. 먹어볼게요. 내가 옹오무침을 왜 먹는지 알겠는데. 그쵸, 맛있어. 초고추장 시작하니까 쌉쌀하면서 맛있네. 맛있어, 맛있어. 홍어의 맛을 알았어. 홍어 무침 먹어서 초고추장에 살렸다고 돼. 맛있어? 와, 영어 딸다". 녹는다니. 설계통은 괜찮았는데 달견되면서. 자, 마지막 한 입까지. 오늘 먹방은 하나도 안ות해. 하나 먹었어요. 고마워요. 자, 이렇게 오늘 또 칩장 먹방 찹쌀하면서 색다르게 해 봤는데 어떠셨나요 다들? 힘들죠. 힘들죠. 재밌어요. 이 정도면 할만하지 않나. 우리 좀 더 힘을 내고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이 많이 됐는데 재밌게 했는데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예나 꼭 한번 말아주세요. 재밌어요. 또 불러주세요. 이겼으니까 이겼으니까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오빠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보시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